여행이라는 건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. 집에서 출발해서 제 배까지 오는 도시인들한테 신표가 되는 저를 되돌아보면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세상을 가장 너그럽게 만나는 방식 이 섬 자체가 그냥 아주 거대한 도화지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고 거기에 수채화처럼 벽화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집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각각의 섬은 어떤 하나의 집이라고 하면 연웅도는 좀 다정한 집? 직접 맸을 때 그 느낌이 그렇게 무겁지 않으면서 견고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베랑인 것 같아요. 이곳에서 수많은 곳에서 베랑을 만들었지만 그려구리에서 베랑을 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바꿨어요.